지금 우리는 G, G번 게이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운이 머리끈어 아이고, 이게 왜 여기 같이 달려? 여운이가 마음만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오, 나 가슴이 이렇게 쏙 다니겠어, 이렇게 달고 다니고 너무 죄책감 폭발 머리 진짜 너무 아프고, 불편하고 정말 죽겠어 아이고 처음에 이게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하는 거야? 에잇? 이렇게 해, 그제? 맥그레이드 TV 맥그레이드 TV님들과 함께 만나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시 이오셨잖아요 성안주소로 돼서 실제 일행길이 꺼라는 날이 내려와서 이제 몇 번에 이랬는데 너희가... 그렇지 않 lowered 남자일昨日 파이팅 이동석 뭐라구요? 이동석이야, 깜짝 놀랐네 여자가 남편 앞에서 자기 닮아서 좋아한다 자기 닮아서 좋아하지 내가 왜 좋아하겠어 좋아요 그럼 나도 좋아 이 정도 좋아 이게 뭔데요? 이거 있어요 뭔데 이게? 이거 아이시이터 이거 득템 네 원래 신분가게 정말 득템 하셨고 아 적어요? 18,000원? 4,500원? 진짜 완전 득템이네 한국에서 떠나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귀여워 한국에서 택시하는 문화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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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더 힘들었습니다 얼른 빨리 가서 쉬고 싶습니다 영훈아 엄마랑 아빠랑 내 밤 자고 갈게 내 밤 자고 갈게 나 할머니랑 커 자 온 것 같아 지금 맞아 슬퍼 영훈아 엄마랑 아빠랑 갈게 할머니랑 놀지 내고 있어 영훈아 사랑해 엄마 갈게 보라 갈게 영훈아 사랑해 뽀뽀 어 뽀뽀 울고 싶다 울고 싶다 아오 하지마 아오 여훈이 갈게 영훈아 좀 기다려 있어 미안해 감사합니다.